이 제품인 베리벨리 칠레산 냉동 블루베리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먼저 1.5kg로 풍부한 양을 제공하여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냉동 상태로 제공되어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하며 필요한 양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이 제품은 고품질의 블루베리로 단맛이 강하고 새콤한 맛이 거의 없어 아이들도 좋아하는 맛입니다. 다양한 요리와 음료에 활용할 수 있어 스무디, 요거트, 케이크, 머핀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맛과 영양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블루베리는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어 이 제품을 통해 맛과 영양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. 또한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신뢰성이 높으며 가정에서 손쉽게 블루베리를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따라서 이 제품은 풍부한 양, 편리한 보관, 다양한 활용성, 고품질의 맛, 건강에 좋은 영양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구매를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. 이 제품인 베리벨리 칠레산 냉동 블루베리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먼저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1.5kg 용량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. 냉동 상태로 제공되어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하며 필요한 양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이 제품은 블루베리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을 그대로 살려내어 다양한 요리와 음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블루베리는 과일의 특성상 맛과 영양이 풍부한데 이 제품은 그 특성을 최대한 살려내어 다재다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고품질의 블루베리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가정에서도 신선하고 맛있는 블루베리를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다만 가격이 다소 높을 수 있으나 풍부한 맛과 영양을 고려할 때 가치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제품은 블루베리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. 이 공곰 국내산 블루베리 제품은 다양한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먼저 신선한 블루베리로서 상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고급 블루베리로서 새콤한 맛과 달콤한 풍미가 어우러져 입안 가득 퍼지는 신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국내산 제품으로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여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양이 풍부하여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구성이며 다양한 요리나 간식에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. 블루베리의 건강 기능성을 살려 영양가 높은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또한 아이들도 좋아하는 맛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이 곰곰 국내산 블루베리는 신선하고 맛있는 특징을 갖추어 소비자들에게 건강과 맛을 동시에 선사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함께 구매하여 건강한 식단과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. 이 제품은 국산 무농약 햇블루베리로 첫 번째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블루베리를 제공합니다. 무농약으로 재배되어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제품이며 고급스러운 종이 포장으로 청결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크기별로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어 소가부터 왕트까지 다양한 크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. 맛 또한 새콤한 것부터 달콤한 것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블루베리의 진한 맛을 원하는 분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소가부터 왕트까지 크기도 다양하게 제공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신선도와 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율이 높은 제품입니다. 건강하고 맛있는 블루베리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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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